언니도 왔었구나, 내 결혼식에. 사귀칠 것 같아서 도망쳤거든. 그 둘이 뭘로 더럽게 엮인지는 알아봐. 너 내 남편하고 무슨 작당을 한 거야? 그게 이제야 궁금해요? 핸드폰 내놔. 아깝다. 재밌을 수도 있었는데. 내가 돌아온 게 너한테 좋은 일일까? 보고 싶습니다. 거기서는 그렇게 숨어서 만날 필요 없어. 우리가 왜 숨어야죠? 저한테 거짓말하셨죠? 기억이... 나요?